예 히히 컷 하나를 위한 모두 내 돈 다 가져가고 뭐 딴 걸 주는 걸 보니 하나를 위한 모두가 맞군 아 히스 레기 게임 히스 레기 게임 와우 갓 게임 아 왜케 맞어 딥텍트 부서져 인마 히스 레기 게임 버섯 히스 레기 게임 버섯 히스 레기 게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쓰레기 게임 진짜. 가지가지 하네 진짜. 별 안 맞아 죽은 슬라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남정의 조각. 로비. 비가 어디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약하군. 룬 끄이라미드. 룬 피평형. 룬 피평. 법어좀. 이리 먹어놨어야 했나. 룬 피평형. 룬 피평형. 상자면. 룬 피평형. ícios. 좋아. 헐 빙빙이 얼마나 괜찮을진 잘 모르겠는데 빙빙이 얼마나 괜찮을지 무공해 에너지 무공해 에너지 무공해 에너지 무공해 에너지 와 흡혈 좀 탐스럽네 무공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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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공하 무공하 아우 역학세자 빨리 돌아온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아 전기어판 뭐하냐고 제발 그럴 수도 있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와우 인공물 고금 인공물 아 달다 잘 먹고 갑니다 악떼리냐 백소냐 백소 저거 헬로월드 나와서 사람 꼴 받게 할 것 같은데 아니 이제 개도사음은 아닌거 확실하잖아 칼지 아니면 그래믈린인데 차를 가는데 오한이다 아 기모헌이야 상점 쓰레기 같네 아니 왜 왜 진짜 힘 칼찜 어근가 어근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맞으면서 조각 볼게요 조각 볼게요 음 야리 근데 쓰기 힘들거 같은데 개 박사기에 블리트 잡고 병불꽃이 나와 잡아서 병에 넣어버린건가 푸키먼처럼 푸키 푸키 2번 다위모어 넣어 가죠 초칸에 카드 주는 디백트 초칸에 카드 알고보니 비싼거라 돌려받은 아니 왜이렇게 쉬워 옥션 괜히 쌌네 돈만 날렸네 이씨 다중은 쓸만하지 않나? 욕을 이따구로 넣어 어차피 담배필거야 망치 개꿀이야 생각해보니깐 지금 망치보다 좋은게 없는거같아 그만 반사적으로 욕을 여기서 담배 여기서 담배 여기서 담배 여기서 담배 여기서 담배 떨한대 할래? 습관성 게임욕 골록골록이게 무슨 냄새야 디팩트야 디팩트야 흠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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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혈이 써서 감정의 조각 감정의 조각각 잘 나오는거 좋네 어 터보 쓰기엔 뷰로가 너무 없다 근데 왜 쓰고 싶냐 싹 꼬대기니까 넘겨도 될거 같은데 축전기다 축전기에 두개 있어야 될거 같긴한데 고민 된다 축전기다 건더기 가살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둠은 써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망. 아니? 흠... 흠... 아들 오리즈모... 이러다가 단배로 흡혈 다 지우겠네. 이씨... 이딴 맞는 게 더 낫겠어요?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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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없어. 아싸 냉정합니다. 어디로 갈까? 룬축전기. 룬축전기. 강섬. 강섬 하위모합하기. 룬축전기. 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끝만 아껴야 되나? 액트4 룬축전기 존벌을 확인해야지. 어버 두 개면 될 듯. 하위모 있어서. 아니? 흠. 흠. 더 레스틱. 더 레스틱. 더 레스틱. 흠. 흠. 저 stem. 해요. paid치. Lost. 어음... 100원은 너무 비싼데 다 가지네 이거 이러면 액트4에서 포션 하나 싸면 되겠다 왜... 쟤 왜 저래? 안 좋은 일 있나봐 미친 버텀부터 화가 안달이 났네 하지만 하지만 버림도 없어요 어저 피는 흡혈하면 다닌댔스 포도먹을 준비해라 다닌댔스 48 55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아 맞았어 왜 맞았어 약화 끝났나봐 흑흑 흑흑 괜찮아 채우면 돼 힘의 차이가 나는다 음... 아 잠시만 아 잠시만 떼커 어디갔어 떼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흑 어쩔 수 없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그래 망 안 돼 도돈 때 까마귀가 다 먹었네 도돈 때 까마귀가 다 먹었네 죄송합니다 메아리 오리간데스 3개 메아리 알고리즘은 해야 돼 체력은 어차피 채우면 되고 에카야 그냥 죽어 고설 처리장 무렵다 무렵다 지울게 없네 그래도 사는거보단 지우는게 이득일거 같은데 지울게 없네 지울게 없네 지울게 없네 지울게 없네 다음 혹핀 아이고 팽이 봐야돼 말아야돼 이걸 막네 야 밀집 깎을거야? 근데 그냥 인공물이네 전기 역학 전기 없음 전기 없는 전기 역학이건 히트네요 흠 빙하 캘리 없냐 웹세어 뭐야아 아하이씨 아 개똥겜 개 역겨운 게임 아 이게 가방있는 들어감아냥 정말 꿀받는다 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펀드가 없는 게 많이 아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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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열쇠개. 이번에 방류를 올라서 그런가. 4455. 접색 500원. 대스트롱. 나노머신 썬. 세모 항 6킬 밖에 안했어? 세모 항 쓰레기네. 그냥. 그냥 이겼네. 1, 4, 3. 1, 3, 7, 3. 3, 5, 4, 5, 5, 6, 6, 7, 8, 9, 9, 10, 10, 10. 감사합니다.